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협방송 송병호 PD입니다. 기업 내 동아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요즘은 워킹그룹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직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같은 주제 요금이나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하는 또 하나의 경영 방법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그 축산경제 부분의 워킹그룹 동협보고촌의 AOMG 중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도 제대로 죄송한데 지금 의상이 좀 불편합니다.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소세지 복장을 하고 의상을 준비했는데 괜찮나요. 너무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사회생활 잘 하십니다. 정대리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사기 통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페인 마요가 뚝심 마요로 불릴 때까지 미친 생각을 멈추지 않는 모구촌의 슈퍼 관종 정대웅 대리입니다. 왜 관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남들한테 조금 더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안녕하세요. 저는 윤형조 대리라고 하고요. 저희가 원래는 내령인데 지금 두 명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명 대신해서 이렇게 문구와 포포 두 친구를 데리고 나왔고요. 다 같이 나오면 되잖아요. 나머지 분들도 너무나도 나오고 싶었지만 광고 일정이 있어가지고 거짓말. 우리 가설정 피디가 두 명 나와야겠죠. 스튜디오 좁다고. 오늘 같은 날은 또 이제 외모순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3번 4번 정해져 있으니까 두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쪽이죠. 스페 마요가 뚝심 마요가 되는 날. 햄하면 스팸이잖아요. 아야 슬슬 오하마 준비해야 수 없다. 동현이 인상이 안 좋으신데? 아니요. 햄하면 뚝심 스팸인가요? 네 그쵸.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뚝심으로 바꾸겠다. 가능합니다. 이 제품력으로 봤을 때는 뚝심이 전혀 밀리지 않는다. 저희 뚝심은 국산 100% 국내산 원료육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고기죠. 아이가 먹을 건데. 100% 우리 고기 원칙을 지키는 모구촌. 햄은 역시 뚝심! 본격적으로 AOMG와 함께 워킹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OMG가 어떤 뜻인지 여쭤봐드릴까요? 저희는 플레이머 오보브 오디너리 모구촌 그룹이라고 평범함을 뛰어넘는 모구촌 그룹. 이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뛰어넘자는 의미죠. 평범함을 뛰어넘자. 목표는 높을수록 좋다. 네 분은 어떻게 해서 모이시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 이제 세 분이서 저희 마케팅 담당하는 세 분이서 먼저 그룹 활동을 하다가요. 역량이 뛰어난 저를 섭외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담당 업무가 어떻게 되시는지? 결단 업무입니다. 아 고운 줄을 하나 끌었군요. 네 분이서 이제 이렇게 모구촌에 마케팅이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 SNS에서도 당당히 밝혀있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제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SNS를 통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광고를 저희 회사를 더 잘 알리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SNS를 침투를 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 내 스스로가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가 되려면 힘들겠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너무 이제 진입장벽이 조금 더 괜찮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먼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인스타그램은 이제 본인 패션, 먹는 거, 놀러가는 거 주로 이제 나 잘 살고 있어 이런 거 올리는데 그걸 회사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식품기업이다 보니까 식품기업은 얘기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녁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저녁을 먹는 걸 딱 찍어서 저희 이제 싹 캐릭터 하나 놓고 아 이게 이제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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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겁니다. 파게티 옆에다가 뚝심 캔 하나 갖다 놓고 마케팅의 새바람 AOMG 처음에 하셨을 때 야 이거 이 워킹그룹 내가 뭐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 같은 거 있으셨나요? 네 우수 그룹으로 뽑혀서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제 들어와서 같이 생각을 더 공유하고 제가 가진 이제 영향력들을 같이 나누면서 더 뛰어난 그룹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한마디 본인이 들어와서 잘됐다. 네 맞습니다. 그전까지 너네는 약간 처졌다. 그전까지는 뭐 안 뽑혔습니다. 개인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게 접근하시게 되신 거죠? 이렇게 모구촌의 이름으로 SNS를 이런 워킹그룹이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워킹그룹의 스터디 방법이 이런 관련 도서를 읽고 그리고 이런 마케팅 활동에 전문고 시키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할 때 성공 사례라든지 운영 방법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계정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해서 성과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 외에는 기획부터 편집까지 한 달이 걸린 프로젝트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저희 이제 흑역사로 좀 남아 있는데 워킹그룹을 하기 전에 안 그래도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되자는 욕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내에 맘 맞는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푸드코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봤었는데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크리에이터나 방송 이런 촬영하시는 분들은 연봉 한 수억 원씩 받아야겠다. 연봉 수업 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부터 장소 섭외 촬영 영상 편집까지 이런 것들을 또 처음 하다 보면 다른 영상들을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 그런 것들 보면서 넣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과하게 높구나 실력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또 만드는 게 퇴근하거나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업로드 해가지고 반응이 좋았나요. 그냥 저희들만의 소중한 추억들 우리들만의 추억 이렇게 된 거죠. 흑여사가 있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히트친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캐시워크 같은 거. 캐시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 앱테크, 헬스테크라고 불리우는 그런 마케팅 기법입니다. 저희가 이런 스터디를 하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개인이 집단 생활이 줄어지고 개인의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건강관리 그리고 재테크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캐시워크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광고도 진행을 하고 실제로 이제 매출의 성과로도 연결을 지었습니다. 워킹그룹 하면서 본인 생각했던 소개 성과가 있나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모형 자산이 새로 생긴 거죠. 저희가 현재 구독자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그 안성판랜드랑 비슷한 수준의 규모의 개정이 만들어졌어요. 본인들께요. 네. 맞습니다. 욕심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구글 같은 회사로 만들고 싶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보구천을 구글 같은 회사로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다는 거죠. 잠깐 제가 궁금한데 이거 일단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야겠죠. 저희가 정말 좋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알리는데 선두가 되겠다. 제가 돌격 대장이 되겠다. 광고판이 되겠다. 샌드위치 맨이 되겠다. 이런 게 저의 목표입니다. 부담이 갑자기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사에서 이제 10년 차 됐습니다. 10년 차 됐는데 사실 처음에 들어와서 이런 활동들을 회사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였고 또 이제 SNS를 활용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된 게 굉장히 저는 큰 자산이 됐고 이걸로서 성공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큰 자산이 됐다. 이런 이제 뭐 경영지인분들이 이런 거는 꼭 해야 된다. 필요하다. 앞으로 세대들한테는 이게 먹힌다. 이런 것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겠네요. 그러면 이 저비용 고효율 광고들이 우리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활동이 기대됩니다. 그럼 그 아낀 비용들은 본인들 통장에 들어왔나요. 앞으로 구독자가 만 명 넘어가고 네이버 블로그도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도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구글 같은 회사로 만들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인스타그램에서만 제한되지 않고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스타가 되는 게 저희 방향성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예 맞습니다. 햄을 도대체 몇 개를 먹어야 되죠. 햄은 뚝심 새 상품 핫한 상품을 또 들고 나오셨다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이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맛있어요. 저는 이 사람을 구분을 할 때 이 모짜렐라 핫도그를 먹어본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으로 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먹어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정재인님은 제가 보니까 약팔로 온 사람이신데 거의 이거 뭐 다단계 느낌인데 슈퍼 관종 저희 아무래도 이제 SNS에 스타들이지 않습니까. 그 모구촌에 요 짧은 영상 한번 저희가 같이 요 광고 클립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모구촌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모짜렐라 크립스피 핫도그 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도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믿을 수 있는 모구촌 소시지와 모짜렐라 자연치즈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만남 품격이 다른 모구촌 핫도그 모구촌 몬에서 판매 중입니다. 오 역시 에오엠지 박수 대한민국 주부가 사랑하는 모구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에오엠지 향후계 어떻게 되시나요. 내년도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이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모일 때는 사무실에서만 모였지만 밖에서 이제 모이면서 다른 기업 창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다른 유튜브들도 같이 참관하면서 협업도 해보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구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핸드폰 업계로 치면 스마트폰을 개발한 애플 같은 업체입니다. 그래요? 네, 국내 햄 역사를 보면 모구촌이 생기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고도 제가 감히 햄은 모구촌 전후다? 네, 이러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틱톡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알릴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바나나, 우유는 항아리, 짜장라면은 짜파게티, 반창고는 데일밴드, 네머지는 포스트잇, 캔햄은 뚝심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AOMG 문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엔시 인사이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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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심 하나 보내줘요. 한 박스로. 한 켠은 넘을 다 보니까. 아, 큰일입니다. 아, 네, 안 보내주면, 이거. 뚝심 진짜 맛있어요. 알 merch let's do tienen 영상으로 봤습니다. 네, Batman. 여러분의 Shyamalan 통해